오늘은 여러분께 불매운동 특집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넥슨 매갈손가락 사건을 모르신다면 먼저 숙지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FM 여러분들께서는 넥슨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불매운동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 유저들의 넥슨 탈퇴 챌린지라는 거창한 기사도 경향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게이머들의 현질로 먹고사는 넥슨에게 여성들의 불매운동은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넥슨은 이번 여성들의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회사가 박살났다고 하는데 위풍당당 가치언니아들이 어떻게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도 하지 않았지만 탈퇴를 하고 오겠다 선언한 우리 FM 가치언니 메이플 계정이 없지만 탈퇴하겠다는 언니의 모습 현지란 건 하나도 없이 계정만 살아있었지만 탈퇴하고 타격을 줬다는 언니 10년을 넘게 안 들어갔지만 찾아내서 탈퇴하겠다고 넥슨의 지대한 타격을 입힌 언니의 모습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넥슨이 너무 힘겨운 싸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와 진짜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역시 가치들의 화력에 놀랄 수밖에 없네요. 넥슨 게임을 하지 않지만 탈퇴는 해놨다 말하는 우리 언니의 모습 10년 넘게 안 들어갔는데 꾸역꾸역 찾아서 탈퇴하고 게임하지도 않는데 탈퇴한다는 우리 언니들 휴먼 계정이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계정을 탈퇴하고 넥슨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모습 어릴 때 메이플에 무려 캐시까지 지르신 거대 근손 언니께서도 탈퇴를 하신다고 하니 정말 무섭네요. 행동하는 여자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넥슨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대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는 가입한 적이 없어서 탈퇴를 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 넥슨은 어찌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걸까요? 탈퇴 인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모습을 칭찬받으며 우월한 도덕감을 뽐내야 하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일단 가입시켜놓지 않은 걸까요? 가입을 강제로 시켜놓았으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탈퇴하는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가입한 적이 없어서 탈퇴할 수가 없다라는 인증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흑흑 넥슨 탈퇴 인증을 하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휴먼 계정을 찾아 탈퇴하려는 저 모습들 넥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과부화까지 낭낭하게 챙겨주는 휴먼 계정들의 탈퇴러시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대단한 화력을 가진 불매운동의 파워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넥슨과 메이플을 불매한다는 가치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게임 내 매소도 불매운동을 하는지 모조리 판매 중이죠 20억 매소와 14억 매소의 큰손 여시들의 이탈이라니 넥슨은 정말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네이버의 여성시대 카페를 검색해보세요 다른 게시판들은 여성시대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 볼 수가 없지만 악플 달 면저리 쩌려버려 게시판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넥슨 불매를 검색하시면 이런 게시글이 하나 나올 건데 그 글의 댓글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게시판이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성시대의 여론을 알 수가 있답니다 남성들도 모두 들어가 볼 수 있으니 가서 재밌는 글들 봐보세요 싱글벙글 넥슨 불매운동을 하는 언니들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휴먼 계정을 탈퇴한다고 넥슨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척하는 모습이 참 애잔하기만 하네요 남성들이 마스카라 불매운동을 펼친다고 마스카라 회사가 죽는 신용이라도 할까요? 자의식 과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정말 대단하다 불매운동